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한 번 방송을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씨, 왜 마우스가 두 개지? 어? 왜 이래, 이거? 왜 마우스가 더블이지? 아, 이 돌았나, 이 게임, 씨. 아, 씨. 돌았나? 아, 마우스가 왜 두 갤까? 여러분도 마우스 두 개로 보이죠? 아, 씨. 왜 이래, 이거?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두 갤까? 어? 잠깐만. 잠깐만. 씨, 마우스가 왜 두 개야? 아이, 도라이 같은 게임, 씨. 아, 씨. 마우스 없애야 되는데? 잠시만요. 얘 좀 껐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아이. 아, 이. 더라이 같은 게임, 맞나, 씨. 흠. 마우스가 두 개야. 마우스 사라져라.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아이, 씨. 아아! 탱구게이머버스 도가Ь 으엠, 자. 오늘도 어 마찬가지로 음. 디엘씨. 다운로드 컨텐츠의... 뭐야? 왜이래? 오케이 다운로드 컨텐츠의 약자죠? 어, 자, 됐네. 어, 됐네, 됐네, 됐네. 자, 됐습니다. 자, 다운로드 컨텐츠 세 개가 있는데, 임무 결과 처형인 세 개 다 할 겁니다. 오늘 한 번 다 진행해 볼게요. 끝까지. 할 수 있으면 하고 뭐, 이따가 저녁에는 암네시아를 하기로 했으니까 어, 지금 낮이라... 낮이고 또 이제 월요일 낮이라는 사람은 없는데 뭐, 그냥 게임한다는 생각으로 혼자 게임 즐긴다는 생각으로 한 번 플레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 사람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올 것 같진 않은데 어차피 게임하는 거니까 어차피 게임...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잠깐만, 어제? 여기서 나왔죠?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야? 어 어차피 게임하는 걸 좋아하니까? 어 플레이 하는 걸로? 아... 자, 지금 집에 암막커튼 쳐놓고 불도 꺼놓고 하고 있거든요? 키드명 거기 있나? 조셉... 어? 그 사람이 부르는 거네? 세바스티안? 세바스티안? 자, 요렇게... 요렇게... 이야아악... 하... 자, 얘는 문을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좀 가봅시다. 스읍... 맞아, 지도 조각 3번을 좀 먹고 와야 되는데...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기가 지도 조각 먹고 오는 데인가 본데? 아... 저기가 지도 조각 먹고 오는 데인가 본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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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000 0 5 그는... 아... 그는... 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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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어? 나지라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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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2시간 훈련 받는건데 아 잠깐만 아씨 자 잠시만요 아 얘 넘기고 잠시만요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아 왜 빨리 안넘어가 자 여기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요기여기여기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도조각을 하나 안먹고 온거같애 그쵸 오늘 예비군 딱 2시간이었거든요 일부러 딱 9시에 맞춰서 갔습니다 9시에 맞춰서 갔는데 장구류가 없어가지고 음 1시간 반 앉아있다가 왔어요 집에 가대 1시간 반 앉아있었는데 집에 가대 1시간 반 동안 가서 1시간 반 앉아있다가 1시간 반 걸려서 다시 집에 왔어요 아 개꿀이죠 어 다른사람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아주 죽을라그래요 어 이건 뭐지 어 사용하기 아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모양 만드는건가보네 응 게이드 게이드 응 게이드 게이드 쓰읍 뭔가를 만드는건데 쓰읍 쓰읍 아 이거를 한번에 이렇게 비춰서? 아닌데? 어? 뭐지? 방금 뭐였지? 쓰읍 아닛? 아닛? 비밀의 문이? 왜 아닛? 이것도 있나? 쓰읍 근데 돈은 안주더라구요 아이씨 12,000원 줘야지 그리고 PX에서 좀 뭐 좀 사올라 그랬는데 피돌이가 아무것도 안판대요 아직은 어 선배님은 무조건 12시에 이용을 해야된대 선생님 12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왔죠 에 방송이나 할겸 빨리 왔죠 아니 나는 퇴소하는 사람인데 퇴소하는 사람은 좀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 나 군대에 있을 때는 어? PX는 아침 9시부터 열어가지고 어? 밤 늦게까지 10시까지인가? 8시까지인가 계속 운영을 하는덴데 아무튼 꾸졌어 꾸졌어 그래도 오늘 아 마지막 예비군 훈련인데 총 좀 한번 쏴보고 왔어야 되는데 마지막 총을 못 쏘고 와서 좀 아쉽긴 해요 어 아 땅땅땅 한번 좀 쏘고 왔어야 되는데 픽시님 총 쏴봤어요 총? 실제 총 쏴봤습니까 실제 총? 아 빨리 왔으니까 됐어 아 그래도 총 밖에서 실전에서 쏠려면은 엄청 비싸잖아요 총 실탄사격 열 발에 12,000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총 안 쏴봤어 나중에 군대 가면 많이 쏠건데 총 뭐 나쁘지 않아요? 뭔데? 호우 호우 리콜키드만 빨리 총을 사나 왓다ی 퐁 왜 이러는대 뭐야 대 총이잖아 레이저 징! 이 자식아 와, 조셉이랑 싸우는 건가 보네 와, 조셉이랑 싸우는 건가 보네 하하하하 일로 오는 건가? 진짜 일로 오는 건 아니죠 자, 저거 움직이네요 왜 저렇게 미쳤지? 왜 저렇게 미쳤지? 왜 저렇게 미쳤지? 왜 저렇게 미쳤지? 걸리면 안됩니다 항상 암살을 하기 때문에 저기 도끼가 저쪽에 있는데 어? 저거 어디갔지? 저게 도끼가 있었는데? 저게 도끼가 있었는데? 어? 아까 여기 도끼가 있었는데? 아! 아! 저쪽에 있네? 아! 도끼가 여긴데? 아닌가? 도끼가 아닙니다? 아! 도끼 저기 침대에 있구나 아! 도끼 저기 침대에 있네?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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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 드라마... 힐미... 캣... 넌 우리의 한 명이 없었구나 오호! 무빙 절죠 무빙 지렸고요 오케이 아야야야야 숨어! 여긴 못 찾을 것이야 아잇 야 온다 오오이씨 오오이씨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냐아냐아냐 오오오오오 와이씨 내가 여긴 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긴 놈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긴 놈 어떻게 알았지?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아닙니다 오 무빙! 이 자식아 무빙 무빙! 어 무빙 오졌죠 어? 어 무빙 개 오진다 와이씨 나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아 아 또 걸렸습니다 이 자식아! 아아 자 한발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도끼 어디갔나 도끼? 도끼가 어디갔지?